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25번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여러분 관계부사에요 관계부사 여러분 관계부사는 개념은요 관계대명사와 똑같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일단 대명사인데 관계시켜주는 기능 즉 접속사 기능이 있는 대명사가 관계대명사였고 관계부사도 기본적으로 부사인데 무슨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시켜주는 기능 즉 접속사를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그러한 부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부사를 언제 쓰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선행사가요 선행사가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그러한 선행사가 앞에 오고 그리고 뒤에가 이렇게 전치사 인이라던가 또는 온이라던가 또는 애시라던가 이런 것들이 오고 난 다음에 위치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주어동사가 오겠죠 물론 이 뒤에는 여러분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 즉 전명구가 부사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는 부사구는 여러분 문의 요소가 아니죠 그래서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완전한 문장 여기서 이 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완전한 문장을 뒤에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의 개념은 오형식 아시죠? 그렇죠? 물론 그 오형식이 절대적인 동사분류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이제 그 학생들은 이 오형식으로 동사일을 분류하는 법에 익숙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칠형식도 있죠 칠형식 그리고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팔형식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열심히 동사 관련된 강의안을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유튜브로 한번 강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인 온 앳 위치 그렇죠?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항상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것이 5형식을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칠형식을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또 제가 얘기하는 8형식을 기준으로 하든 뒤에가 완전한 문장 주어동사 목적어 또는 주어동사보어 이러한 완전한 그러한 문장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선행사가 장소이고 그리고 뒤에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올 때는요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관계부사 외열로 바꿀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랑 같은 원리냐면 여러분 with 다음에 전치사죠 with 다음에 is e-a-s-e 를 쓰면 이게 뭐랑 같아요 이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한 단어로 부사로 바꾸면 뭐예요? easily죠 easily 쉽게죠 쉽게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예로 들겠습니다 at 다음에 rapidity라는 명사죠 rapidity 이거는 한 단어로 뭐예요? 이것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이게 한 단어로 그냥 빠르게라는 rapidly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부사로 바뀔 수 있듯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이렇게 관계부사로 바뀔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선행사가 장소일 때는 외열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 선행사가 선행사가 장소가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시간 선행사일 때는 여기에는 또 뒤에 in, on, at, which가 오겠죠 그런데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시간 선행사일 때는 시간 선행사일 때는 where로 바꿀 수 있는 거죠 where이란다 죄송합니다 when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when 다음에는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조금 적어드릴게요 관계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간 선행사일 때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처럼 when이 오겠고 그쵸? 그리고 장소 선행사가 올 때는 장소 선행사가 올 때는 where이 오겠죠? where 자 그리고 앞에 이유가 올 때 the reason 그쵸? 이유가 올 때는요 여기에는 why가 옵니다 why 그리고 앞에 방법이 올 때 the way가 올 때는 여기예요 원래 how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the way와 how는 결코 같이 못 써요 얘만 쓰던가 얘만 쓰던가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the way 다음에 the way 다음에 in which 즉 전치사 관계대명사의 형태를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시간 선행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뭐가 when으로 바뀐 거예요 in이라던가 at이라던가 on 다음에 which 쓰는 것이 이렇게 부사 형태인 when으로 바뀐 거고 장소도 마찬가지죠 장소도 in이라던가 at이라던가 on 다음에 which를 쓰고 선행사가 장소이기 때문에 where로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y 같은 경우는요 for 다음에 이렇게 관계대명사 which를 썼던 건데 이게 이후에 for니까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부사인 y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the way 다음에 in which인데 얘는 얘는 지금 위에 있는 when, where, why는 다 바꿨잖아요 전치사 관계대명사에서 부사로 그죠? 그런데 in which는 부사인 how로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the way in which를 쓰던가 아니면 the way만 쓰던가 how만 쓰던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좀 빨간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the way 다음에 올 수도 있는 경우의 수두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the way 다음에 how는 올 수 있다 없다? 얘는 못 써요 그쵸? 같이 못 씁니다 대신에 원래 그냥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인 in which는 가능하죠 네 자 그리고요 관계부사는요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주격관계대명사와 목적격관계대명사 이것과 마찬가지로 관계부사는 다 대수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the way 다음에 how를 같이 안 쓰고 이렇게 그냥 안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요 경우의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앞에 the way를 생략하고 그쵸? 얘를 생략하고 how만 쓸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요 때는요 요 how가 이끄는 저는 how가 이끄는 저는 형용사절이 아니라 형용사절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절이 되는 거죠 왜 명사절이 돼요? 수식할 대상이 없으니까 얘가 그냥 명사절을 이끄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where이 이끄는 절 when이 이끄는 절 why가 이끄는 절이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들 시간선행사 장소선행사 그리고 더 reason이 생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형용사절이었던 것이 명사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제가 조금 높아심에서 한번 좀 다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how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저기 한번 when도 해볼까요? when when도 한번 좀 여기다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자 시간선행사가 나오겠죠 시간선행사 그런 다음에 when이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근데 모든 대부분의 관계부사는 when도 되고 what도 돼요 대수로 바꿨을 수도 있죠 그쵸? 그리고 생략도 가능합니다 생략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바로 뒤에 뭐가 오겠어요? 그냥 주어동사가 오겠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시간선행사가 생략이 되고 뒤에 when절이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when절 그쵸? 다 주어동사 뒤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when절은 형용사절이 아니라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죠 아까 이것과 마찬가지죠 같은 얘기예요 얘네들은 형용사절이죠 얘네들은 형용사절이죠 왜냐면은 앞에 있는 시간을 꾸며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where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where? 여기다가 좀 다시 할게요 이거 지우고 자 where도 마찬가지죠 where도 장소선행사가 오겠고 그 다음에 where를 이렇게 쓰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던가 where은 또 뭘로 바꿔줄 수 있죠? that으로 바꿔줄 수 있죠? 이렇게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생략을 하고 주어동사가 올 수도 있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장소선행사가 생략이 되고 뒤에 where 하고서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이때는 무슨 절이다? 얘는 명사절이고 얘네들은 형용사절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리즌도 한번 해볼게요 리즌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게 되시면 앞에 선행사가 더 리즌이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첫 번째 y가 온단 말이죠 y 다음에 주어동사를 쓸 수 있겠고 그리고 y는 that으로 바꿨을 수도 있죠? 이렇게도 되겠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y나 다시 생략이 되고 주어동사만 올 수도 있겠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있는 더 리즌이 그쵸? 리즌이 생략이 되고 y절이 올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때는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고 이 세 개는 형용사절이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이거 나중에 제가 반복되면은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주어로 주어로 더 리즌이 쓰여있을 때 그쵸? 더 리즌이 쓰여있을 때 여기 이즈 다음에 자 대절이 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비커우즈가 이끄는 절이 나오는 게 맞을까요? 한국말은 어때요? 이유는 뭐뭐 때문이다 라고 하잖아요 한국말은 그쵸? 예 이유는 뭐뭐 때문이다 그쵸? 내가 밥을 먹는 이유는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커우즈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원서를 읽다 보면은요 다 대부분이 뭘로 이야기하냐면은 대술서요 예 이유는 뭐뭐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외국인들은 이게 일단 맞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런데 최근에 영어를 보면은요 비커우즈도 맞다고 그렇게 원어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즉 둘 다 맞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뭐가 맞는 거예요? 대술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시겠죠? 예 요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관계 부사는 부사라는 거 예 그거를 알아두시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쉬운 첫 번째 문장부터 쭉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반 보시면은 He was born 태어났죠? 언제 태어났어요? On the day죠 그날에 태어났죠 근데 그날은 어떤 그날이에요? When the war ended죠 원래 이 when은 뭐였어요? On which였죠 예 온 위치였는데 앞에 시간선행사가 있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이렇게 부사인 when으로 바꾼 겁니다 아시겠죠? 이 when은 또 뭘로 바꿔 수 있을까요? death로도 바꿔 수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생략도 가능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가 그날에 태어났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전쟁이 끝났던 날이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집을요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원래 in 위치였죠 예 그런데 where로 이렇게 부사로 바꾼 겁니다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비극이 발생했던 집을 알고 있다 되셨죠? 예 이 where를 death로도 바꿔 수 있겠죠 그리고 생략도 가능하겠죠 또 이 앞에 있는 더하우스를 생략을 하고 where절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 where절이 명사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이에요 I don't know the reason why인데 어 그 이 더 reason이랑 why도요 이렇게 같이 안 쓰는 경우가 요즘에 많아요 예 그래서 don't know why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 더 reason을 좀 많이 안 씁니다 어쨌든 어쨌든 간에 이 why는 원래 for which였죠 예 for which 전지타 관계 대명사였는데 앞에 선행사가 이유니까 y로 바꾼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왜 그가 아 이게 오타가 있네요 그죠 이게 책에도 요 오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성문 출판사 대표님한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h가 아니라 n입니다 n 그쵸 resign resign 뭐예요 사임하는 거죠 그만두는 거죠 resigned office니까 뭔가 이를 관두는 거예요 그가 왜 이를 관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되셨죠 this is how죠 원래 이 how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더 way가 있어야 되는데 같이 쓸 수 있다 없다 못 쓰니까 지운 거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지워지니까 지금 how절은 명사절이 된 겁니다 명사절이 그쵸 이즈 다음에는 명사 보호가 와야 될 자리에 how절이 온 거니까 명사절이 된 거죠 관계부사에서 선행사가 생략이 되면 관계절은 명사절이 된다 아시겠죠 원래는 형용사절이었는데 자 이것은 how는 방법이죠 어떤 방법이에요 그가 행했던 방법 뭘 행해요 더 디피컬트 워크죠 어려운 일을 그가 행해왔던 방법이다 물론 this is 다음에 더 way 하고서 how를 빼고 in which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또는 how를 지우던가 자 5번입니다 더 데이죠 더 데이 해스 컴 그날이 왔는데 여러분 더 데이가 선행사고요 선행사와 관계절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when을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when이 앞에 있는 그죠 앞에 있는 이 더 데이를 꾸며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날이 왔는데 그쵸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when I must say goodbye to you 내가 너에게 작별인사를 말해야 하는 그날이 이제 왔다 가 됩니다 자 욕번은 보면은 nobody knows the reason 그쵸 누구도 이유를 알지 못해요 어떤 이유입니까 why she got so angry 그래서 그녀가 엄청나게 화가 나게 된 그쵸 화가 났었던 그 이유를 nobody knows 누가 아냐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money죠 money 다음에 is 동사구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예요 선행사가 그쵸 money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monday죠 선행사가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거죠 monday is the day 가 되겠죠 그쵸 is the day 근데 얘가 생략이 된 거죠 생략이 되니까 이 왼절은 명사절이 됩니다 그쵸 자 월일은 어떤 날이에요 사람들이 feel blue blue 하면 뭐예요 파랑색이죠 파랑색인데 얘가 우울한 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울한 그쵸 그래서 여러분 depressed 아시죠 depressed라는 단어 아시죠 그리고 gloomy 그쵸 gloomy 이런 단어 있고 또 하나가 멜랑콜리가 있죠 멜랑콜리라는 단어 이게 다 우울한 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함을 느낄 때가 바로 월요일이죠 예 왜냐하면 월요일날 다시 회사를 가야 하니까요 그쵸 그런데 저는 월요일이 휘는 휘 쉬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또 교회에서 몸담고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일요일까지 썬데이에 엄청 바쁘고 월요일날 다 쉽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날 쉬어서 가족들이랑 놀러갈 때도 월요일날 주로 놀러가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놀러가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어디 놀러가면 거의 저희 가족만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자 아무튼 먼데이는 이제 사람들이 우울하게 느끼는 그러한 날이다 자 8번 보시면 더 이열이에요 더 이열 다음에 이렇게 관계 부사가 승략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When I was born 그쵸 내가 태어났었던 그 날에 그쵸 이거 부사구인데요 이렇게 시간이나 거리나 그쵸 방식이나 정도 이런데 앞에 전체사를 생략을 해요 그래서 끊어줘야 됩니다 앞에가 부사구예요 내가 태어났었던 그 해에 전쟁이 끝났다 자 Wait here Till 3 그쵸 3시까지 기다려라 그쵸 그런데 자 콤마가 있네요 그 다음에 관계 부사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관계 대명사도 계속적 용법이 있듯이 관계 부사도 계속적 용법이 있습니다 해석은 그런데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 콤마 뒤에 있는 내용들은 필수 내용이 아니라 부가 내용이죠 부가 내용 그쵸 예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석하면 3시까지 여기서 기다려 그쵸 그런데 그때는 왠이니까 그때 바로 3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때 I will be back 내가 돌아올 거다 이 비동사가 돌아오다 가다 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재완료 배울 때 have been to 아시죠 have been to가 뜻이 뭐라고 배워요 어디어디에 갔다가 왔다라는 뜻이죠 갔다가 온 경험을 말할 때 have been to죠 그쵸 I have been to 제주 아일랜드 그러면은 이제 내가 제주도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비동사가 가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다 자 10번입니다 더 bus will take you 너를 데리고 갈 거죠 얼로 데리고 가요 where you are going 인데 자 이때 where은요 여러분 where이 부사절로도 쓰입니다 자 얘는요 진짜 다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where은요 얘는 종속 접속사 세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명사절이 있죠 그렇죠 명사절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관계 부사로 쓰이는 형용사절이 있고 그리고 where이 부사절로도 쓰입니다 장소의 부사절이죠 예 그래서 뭐뭐 하는 곳에서 뭐뭐 하는 곳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버스는 너를 데리고 갈 건데 너가 가고 있는 곳에 가 되겠죠 그렇죠 너가 가고 있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다 자 그래서 where은 세 개 다 쓰인다는 거 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en도 마찬가지죠 when 여러분 when 그렇죠 when 같은 경우도 명사절로도 쓰이죠 예 그리고 또 관계 부사 형용사절로도 쓰이고 그리고 그리고 얘가 또 부사절로 쓰일 때는 뭐뭐 할 때라는 시간 시간의 접속사로도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다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중국 이상의 문장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은요 no person can live 예요 어떤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다 어디에서 in our modern world 예 우리가 사는 현대 세계에서 뭐가 없이 without depending on other people 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인간은 서로 의존하며 사는 그러한 동물이죠 자 대열이 있다죠 근데 하들리니까 얘는 부정어죠 거의 없다죠 뭐가 없어요 한 시간이 없대요 그날의 한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그날의 한 시간은 어떤 날입니까 웨니아가 또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그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do not benefit benefit이 뭐예요 득을 보다죠 득보다 또는 덕보다 그렇죠 득을 보다 덕을 보다 그렇죠 또는 이익을 얻다 이런 뜻입니다 자동사로 그래서 우리는 이익을 우리가 이익을 얻지 못하는 덕을 보지 못하는 날은 한 시간도 없다는 얘기죠 뭐에 의해서 일 누구에 대한 일 다른 누군가의 일에 의해서 덕을 보지 못하는 날은 한 시간도 없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1분 1초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은 영역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저도 이렇게 제가 강의를 찍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아내가 오늘 생일인데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잘 돌봐주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이렇게 강의를 찍을 수 있는 거죠 자 2번 보시겠습니다 자 everybody come out to play 자 모든 사람들아 나와라 놀기 위해 또는 나와서 놀자 이런 얘기입니다 라는 이 말이 그렇죠 이렇게 따옴표로 되어 있죠 이 말이 is the standing invitation here standing이라는 말이 서있는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게 뭔가 영속적으로 지속되는 거 영속적인 또는 지속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되는 뭐라 그래요 인비테이션 초청이죠 누구의 스위스죠 스위스 스위스의 누구에게 대한 초청이에요 바로 세계의 나라들로의 초청이다 스위스의 아주 영구적인 모든 사람들아 우리 나와서 놀자 이게 이게 그렇다는 얘기죠 자 대여라 하면 있다죠 많은 아주 그 많은 그레이트한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들은 또 뭡니까 뒤에서 이제 와이저리 꾸며주죠 왜 그녀가 그녀가 누구예요 스위스죠 스위스를 그녀로 봤네요 그녀가 attract 끌다죠 뭘 끌어요 그렇게 많은 군중들의 방문객들을 끄는 이유다 뭐로부터 세계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그렇죠 그게 바로 그러한 이제 이러한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아주 많은 이유들이 있다 그레이트한 이유들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 as early as as early as as early as BC는 이제 어 비포 비포 크라이스트죠 예 주전이죠 요즘에는 이제 그 common error 라고 쓰죠 common error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그 ACE나 ACE 그쵸 after common error 이게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비포 common error 이렇게 쓰면은 이제 기원 후 전이 되고 이건 기원 후 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AD만은 아노 도미네라 그래서 주후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종교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BC도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상당히 종교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요즘에는 아무튼 이제 as early as 3000 BC 라고 하니까 이때 이 as early as 는요 그냥 일찍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찍이 기원전 3000년에 그쵸 기원전 3000년에 There was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포스탈 서비스니까 우편 서비스죠 어디에 중국에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나중에 그 고대 그리스와 로마가요 가지고 있었죠 뭐를요 포스트 스테이션이니까 뭐예요 우편역이죠 우편역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마다 every few miles 몇 마일마다 우편역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along a moment을 따라죠 뭘 따라 그 주요 도로를 따라 그런데 그 도로는 하고서 where are you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이죠 자 그런데 그 도로에서 메신저들이 바꿀 수 있었죠 말을 바꿔 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메인 로드죠 거기에서 그걸 따라서 몇 마일마다 우편역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고대의 시대에 고대 시대에 이 우편 서비스는요 were only for the government 단지 뭐를 위한 것이었어요 정부만을 위한 것이었다 우편 서비스가 남녀가 연애 편지하는 거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부만을 위해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I'm always 오브 이지 페이스예요 오브 이지 페이스는요 쉽게 믿는이죠 쉽게 믿는 정도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나는 언제나 쉽게 믿는다 in such matters 그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자 두번째 M이죠 이건 첫번째 M이고 그리고 나는 am willing to죠 기꺼이 뭐뭐한다는 얘기죠 기꺼이 뭐예요 to be deceived 속이 다가 아니라 deceived는 속이 다인데 원래는 be deceived니까 속임당하는 거죠 나는 기꺼이 속임당한다 그러한 문제들을 쉽게 믿고 이 페이스 다음에 항상 인이 붙어다닙니다 누군가를 믿고 신뢰할 때는 전치사 인이에요 그러한 문제를 쉽게 믿고 언제나 그리고 나는 기꺼이 속임당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왜열이죠 이때 왜열은 뭐뭐하는 곳에서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부사자를 이끄는 왜열이 되겠죠 바로 더 더 네시트 바로 속임수죠 속임수가 present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는 곳에서 가 되겠죠 어떠한 어떤 cost nothing은 뭐예요 잃을 게 없다는 얘기죠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는 그러한 왜열 곳에서 가 됩니다 이때 왜열을 제가 부사절로 해석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만약에 관계 부사였다면 이 관계 부사에 대한 선행사가 장소 선행사가 보여야 되는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컴마담의 왜열은 이제 이 장소의 부사절로 해석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I am there for 그러므로 나는 아주 ready believer예요 준비된 그러한 믿는 사람입니다 뭐를 믿어요 in relic relic은 유물입니다 유물 제가 며칠 전에 외운다는데 너무 반갑네요 그죠 레전드는 이제 전설이고요 그리고 로카 에닉도트는 이제 일화예요 일화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마다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에 대한 고블리는 도깨비죠 귀신이나 도깨비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지역의 일화들 그리고 유물들 그리고 전설들을 아주 믿기에 잘 준비된 사람들이죠 준비된 사람 그 빌리버죠 신자죠 그리고 나는 또 뭐 할 거예요 충고할 거죠 모든 여행객들에게 그 여행객은 누구예요 여행하는 사람들이죠 for the gratification 바로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여행하는 모든 여행자들에게 뭐라고 충고할 거예요 오염식이죠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죠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조언하는 거죠 to be the same 나랑 똑같이 해라 같은 것이 되라 라고 그렇게 조언한다는 겁니다 여행가 여행가서 여행가서 막 따지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죠 미국에 가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이러면은 여행을 듣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그냥 잘 받아들이고 말해주는 거 잘 듣고 그렇게 해야 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이 25번째 패턴에서 배운 내용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고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